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가수 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첫번째 곡 제 타이틀곡 사랑은 2판 4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은 2판 4판 인생을 걸고 득심 하나로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나를 한번 믿어봐 전화해 보이라도 비웃지 마라 그래도 난 들려가 금수저 하나 없어도 무서울 게 없어 다르지 않고 모르겠지만 한미네 악마 본다는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나의 사랑은 2판 4판 인생을 걸고 득심 하나로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또 부러진게 믿어봐 나의 사랑은 2판 4판 인생을 걸고 득심 하나로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나를 한번 믿어봐 사랑은 3판 4판 인생을 걸고 득심 하나로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나를 한번 믿어봐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나를 한번 믿어봐 그 seasons 마워서 나의 사랑이 판사판 인생을 걸고 복심하나로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웃불어지게 믿어봐 나의 사랑이 판사판 인생을 걸고 복심하나로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난 못 믿어봐 바람이 지켜줄게 몰겠지만 난 잔뜩의 악마뿐한 그대 하나는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나의 사랑이 판사판 인생을 걸고 복심하나로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웃불어지게 믿어봐 나의 사랑이 판사판 인생을 걸고 복심하나로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난 못 믿어봐 그대 하나는 지켜줄게 감사합니다